법원별로 5.18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고법이 위자료를 증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 광주고법 민사일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5.18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9명에 대해 천만 원에서 1억 6병여만 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해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부 판결했습니다. 앞서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법원은 타 지역에 비해 5.18 관련 사건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